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카톡에서 상대방을 완벽하게 차단해서 내 프로필 사진 배경화면 카카오 스토리 다음에 카톡 전화 등을 모두 못하게 맞는 방법과. 다음에는 카톡에서 탈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닥터 붐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부분을 완전히 차단을 하면 먼저 이 닥터 붐이라는 글자를 이 사람 이름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차단이라는 글자가 뜨죠. 그럼 차단을 터치합니다. 차단을 터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차단하시겠습니까? 차단하면 차단한 친구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을 수 없으며 친구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지금 현재 이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차단 여부는 상대방이 알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확인을 터치하겠습니다. 확인을 터치하면 이 친구 목록에서 현재 이 친구 목록이죠. 여기 친구 목록이죠. 이 전체 친구 목록입니다. 이게 사라져버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메시지만 저한테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차단하려면 이르러 갑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설정 있죠. 이 설정.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서 친구 관리라고 했죠. 친구 관리. 친구 관리로 가든지 온 친구 관리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전체 설정을 갑니다. 저는 이 전체 설정으로 가서 친구 관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설정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친구라고 했죠. 이게 이 부분이에요. 친구를 터치합니다. 친구를 터치하면 아래쪽에 가면은 차단 친구 관리라는 게 있죠. 여기에 차단 친구 관리. 차단 친구 관리를 터치합니다. 그럼 여기에 저는 차단한 사람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닥터붐이라고 여기 있죠. 그래서 닥터붐 이것을 옆에 관리라고 했죠. 관리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메시지 차단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하지 않고 아래쪽을 선택해 줍니다. 메시지 차단도 하고 프로필도 비교하게 하면은 이거 완벽하게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래쪽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완벽하게 차단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설정에 들어와서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닥터붐 있죠. 닥터붐은 나의 메시지 차단과 프로필 이런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앞으로 가서 친구 목록에서 현재 여기 YJS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터치해서 보면은 배경사진도 보이죠. 배경사진도 보이고 프로필사진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현재 카카오스토리라는 것도 보이고 통화하기 제일 밑에 보세요. 카카오스토리 통화하기 채팅하기 여기 다 보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차단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그 이분이 나를 차단을 하면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잠시 기다리세요. 자 여기에서 일단 나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이 YJS가 YJS에서 저를 완벽하게 프로필사진등 다 차단했습니다.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특채면 아까 보여드린 것이 보세요. 이분이 YJS가 나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배경사진은 안 보이죠. 그 다음에 프로필사진도 안 보이죠. 프로필사진도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스토리 있었던 게 안 보이죠. 통화하기는 내가 통화를 해도 통화를 해도 상대방에게는 통화신호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1대1 있죠. 1대1 채팅창은 제가 특채하면은 나타나기는 나타납니다. 나타나지만은 상대방은 전혀 제가 해도 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완벽하게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탈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카톡을 탈퇴하려면 제일 위에 설정의 쪽에 카톡을 탈퇴하는 방법은 제일 위에 설정의 쪽 오른쪽 위에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이걸 터치해서 전체 설정으로 봅니다. 전체 설정으로 가서 여기에서 개인 보안이라고 있죠. 개인 보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개인 보안을 터치합니다. 카카오톡을 카카오톡을 탈탈하면 이렇게 설정을 와서 개인 보안을 터치합니다. 요 부분이죠. 개인 보안을 터치해서 다음에는 개인정보관리로 갑니다. 개인정보관리로 가면 여기 카카오톨탈 라고 있죠. 카카오톨탈 그래서 여기에 밑에 모든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동의합니다. 제일 밑에 보세요.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설정을 하고 제일 하단에는 카카오톡 탈퇴를 누르면 탈퇴가 됩니다. 완벽하게 탈퇴되고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친구 목록도 다 사라지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탈퇴하고 난 후에 다시 가입하고 싶을 때는 전화번호는 그대로 이용하고 아이디를 카카오톡은 다음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다음의 아이디를 다른 아이디로 다시 새로 가입해야 됩니다. 이상 상대방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법과 카카오톡 탈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